테이스티 비건 라이프 안녕하세요. 테이스티 비건 라이프의 초식마냥입니다.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른 모습 있지 않나요? 드디어 저의 구독자만 정말 맛있습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치즈 없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사실 두부로 크림처럼 만들어서 치즈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두부 나오는 걸 깜빡해서 가지랑 느타리, 팽이버섯 이게 오늘의 도팽이고요. 도팽이버섯 오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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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계속 나오네요. 콩니콩 오이버섯 너무 예쁘다 비건 피자 완성입니다 견과류도 좀 올려준 피자예요 정말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다 고추 확인 후한 식빵 너무 맛있게 nosso 한번에 씻은 것 같아요 아이고, 선을 계란해서 넣어가지고 겉지로 가위도 잘라주세요 가위도 잘라주세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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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먹기 시작했다 뼈는 썰다 뼈는 썰어 뼈는 것 같다 뼈는 썰어 뼈는 썰어 뼈는 썰어 벌써 한판 클리어입니다 남은 우유 토니아를 한 장 더 구워서 게장료처럼 만들어줬어요 맛있겠다 게장 게장까지가 버섯이랑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고지 에이 마라 배불로 잘 비벼줄게요 간장 구조 설탕 설탕 쇼 dling 미역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